정말 제가 마침 또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으라는 책을 냈는데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도 저는 사실은 인생의 큰 퀘스천이고 잘 모르겠는데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? 이게 진짜 큰 제 인생의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유명한 하루기 문장을 흉내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경쟁할 상대는 어제의 나다 유명한 말이 있지만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저는 살면서 제가 파도도 정말 여러 가지 자만하면서 탄 적도 있었고 결국은 그것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예요 교만 뭐냐면 내가 잘 탔었다는 거지 이거 나 이거 너무 다이빙 잘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 뼈가 붙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못한 변수들을 통제를 못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살면서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가 어제 탔던 파도랑 똑같이 오지 않을 뿐더러 내일 타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내일 눈을 뜰지 안 뜰지도 몰라요 혹은 내일 바람이 안 불어서 조용해서 파도 한 번을 못하고 그냥 휴가지에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하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를 또 담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살면서 지금도 딱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직도 되게 알고 싶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읽고 싶은 책 너무 많이 있고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이렇게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한강을 쫙 지나오는데 한강이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날 상태에 따라서 물론 해외 각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 한강이 어제 흘렀던 한강은 아니잖아요 걔는 하리로 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홀히 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오늘의 나를 마주 보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보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남한테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